패턴의 전날 온전히 전날 오늘 좀 괜찮은 날입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 괜찮다고 하는 날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좀 그런 날이지 않나 그래서 레드카펫과 TMA 무대까지 한번 빠샤 해보겠습니다 끝판왕 등장이는 거 네 저는 이거 합니다 1위와트 맞아, 나도 그 생각이야 나는 재현이지 우리보다 더 예능이 욕심에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빨리 하세요 우리 귀여워 너무 귀여워 루씨 아 저는 명재현입니다 뭐야 이거 원샷 원샷 6,7,8 1 더하기 1은 1이유 2 더하기 1은 1이유 3 더하기 3은 1이유 수록곡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자 우린 지훈아 치고 빠지기 확 와닿네요 치고 빠지기 장인입니다 장인 그런 말 많잖아요 자는 죽었을 자죠 자전거를 또 중학교 때로 처음 타봤어요 보이네이 스토어가 떡을 쏘겠습니다 화이팅 100일이니까 돌잡이죠 보이네이 스토어 이제 제가 중요한 건 하나 말 봤기 때문에 아 좀 잘 못 따라 하는데 최대한 재밌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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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근데 하지만 하우에버 봐! 진짜 내 마음은 뭘까? 많이 더 와요 어 당연히 이안이지 않을까요? 이제 이안이라는 상황을 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도 약간 Y인 것 같습니다 신기 상황 뭐.. 뭐죠? 지금 무대 준비 중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무대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이게 빌 땅이야 아니 그건 너무 제가 이별을 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친구입니다 같이 쓰시죠 이렇게 이별한다고 비 맞잖아요 근데 우선을 이렇게 씌워줘야지 제가 제 어깬 젖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울여서 Y에서는 콘셉트가 귀여운 흑화입니다 엄청 막 180도 바뀌는 흑화는 아니지만 막 이런 흑화라기보다는 사랑? 약간 오히려 어렵다 모르겠다 라는 그런 감정이 더 큰 것 같아요 각자 저희 멤버들의 해석이 다들 다른데요 그럼 그럼